광주시가 서구 유덕동 제1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효율 등을 계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제1공공하수처리장의 공정효율화와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오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수처리시설 및 분유처리시설 전반에 대해 기술 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하수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처리 효율과 방류 수역의 수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서 광주시는 제1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영상강유역환경청과의 협업으로 국비 29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천 수질이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